안녕하세요. 나쁜골프의 강찬욱입니다. 라운드를 하면 골프장에 갈 때 각자 따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카프를 하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들려서 픽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주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는 골프장이 아니라면 골프장에 가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심지어는 1시간 반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나 아니면 차가 아주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1시간 반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 아도니스가 아주 오래 전인데요. 완전 바캉스 시즌에 제가 왕복 9시간 반 걸린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도 라운드가 잡혔을 때 누군가가 그냥 내 차 타고 가자. 내가 집 앞으로 갈게. 형 집 앞으로 갈게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아싸 뭐 이러면서 참 다행이다. 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카플에도 혹은 이런 픽업에도 에티켓이라면 에티켓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파트 연습장에서 제 옆 타석에 계신 분이 이렇게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절대 엿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목소리가 크셔서 들었습니다. 어 왔어? 정문 앞에서 기다려. 바로 나갈게. 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바로 안 나가고 볼을 뭐 10개 이상을 더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른 나가세요.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매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 한다 입니다. 반대로 차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카프를 하는 거지 그냥 픽업을 하는 거지 자가용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차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착하면 전화해.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게 싫어서 이제 도착 조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약간 그 시간을 좀 맞춰서 전화를 했는데 마치 그걸 뭐 감안했는지 눈치를 챘는지 아예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새벽이나 이제 차가 없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한참 차들이 많을 때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차가 이렇게 차가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기다릴 때요. 그 횡단보도만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위에서 유턴 해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가는 길에 또 한 번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길에서 혹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가 5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5분 기다리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그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은 반드시 전화기를 꼭 옆에 두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해갖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만약에 안 받으면요. 정말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그 집에 올라간 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노고를 수고를 보상해 주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는 길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는 길이란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올림픽대로에서 고속도로에서 픽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남대로에서 픽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은 들어가거나 조금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 혹은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안 하니까 갈 때 올 때도 너무 편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라운드 도중에 술도 좀 마실 수 있고요. 특히 그 돌아오는 길에 막 사우나까지 하고 졸린 그 졸음과 싸워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운전자를 생각하면 무언가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 드라이버 멀리건을 준다든지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나 톨비 같은 거를 생각하면 밥이나 커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사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확실하게 계산하는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룰을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정해져 있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보상이 만약에 없더라도 적당히 돌아가면서 한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한 사람 차를 타고 간다면 이제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번갈아서 하자입니다. 그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엔 네 차로 갔잖아. 이번엔 내 차로 가자. 뭐 네 차 주차장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내 차로 갔다가 이따 와서 다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서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운전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는 건 다 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쓴다고 해도 다 보입니다. 차가 없는 경우나 정말 트렁크가 작은 것이 아니라면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늘 본인 집 쪽으로 가는 길에 그런 골프장을 잡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하든 별 이상한 논리로 본인의 차를 안 가져가고 운전을 안 하려는 것은 다 보이니까요. 서로 배려해서 충분히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조수석에서는 좀 자지 말자입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춘천에서 라운드를 하고 옆에 이제 친구를 태우고 이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사우나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하니까 굉장히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충혈된 듯 졸린 눈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녀석 이제 고속도로 타면 이제 바로 잘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춘천 아이씨 톨게이트도 가기 전에 벌써 자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코까지 골았고요. 가끔은 이제 놀란 듯 이렇게 깨서 어디야 그러면 제가 가평이야, 화도야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온 적도 있습니다. 볼 때려가면서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왔죠. 이럴 때 옆에서 만약에 이제 같이 좀 떠들어주고 이제 수다 떨고 그랬으면 훨씬 더 이제 졸리지 않고 잘 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조수석은 조수의 자리입니다. 수면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운전자에게 뭐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자입니다. 이제 본인이 늦어놓고 더 빨리 가라는 둥 아니면 뭐 1차선으로 가자. 그 내비게이션 말고 원래 내가 다른 길, 더 빠른 길을 안다는 둥 자, 여자, 캐디, 내비 얘기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속으로 야, 지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 더럽게 말 많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가뜩이나 차 막혀서 짜증나는데 뭐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자입니다. 다음은 전날 음주하지 마세요입니다. 이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얻어 타는 사람이나 이렇게 전날 음주를 하면요. 특히 그 새벽에 차를 탈 때 그 술냄새가 이제 확 납니다. 그리고 그 술냄새가 금방 잘 안 없어집니다. 특히 운전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 과음을 하면 옆에 타는 사람이 심지어는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왜 꼭 그러잖아요. 아, 아직도 술이 안 깨네. 그래서 언제까지 마셨어? 그러면 뭐 새벽까지 늦게까지 마셨어? 이런 거죠. 그럼 그건 뭐 100% 음주운전이죠. 술 안 깬 상태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니까요. 특히 동서울 인터체인지 뭐 곤지암 남춘천 이런 몇 군데는 이런 새벽이나 아침에도 그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날 마신 술이 안 깨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반응 속도 같은 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전자는요. 절대 전날 과음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은 접대는 갈 때부터 시작된다. 시작한다. 입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는 공평하게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사용하는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접대인 경우는 좀 다르죠. 집이 완전히 반대인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접대를 이제 많이 받은 사람은 웬만하면 그 길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좀 애매한 경로일 때는 일단 모셔야 하는 분에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좀 이렇게 강하게 아닙니다. 제가 가는 길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그러면 아 그러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쓱 그냥 승낙을 합니다. 기왕 접대하는 것이라면 가는 길부터 접대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혼자서 골프장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자 유쾌하고요. 수고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라면 밀린 얘기도 할 수 있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의 그런 라운드도 미리 이렇게 차에서 만나면 좀 아이스브레이킹도 하면서 실제 라운드에서 좀 덜 어색할 수도 있고요. 자 같이 가는 것이 즐거운 만큼 같이 가는 것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골프장에서뿐 아니라 골프장에 갈 때부터 동반자를 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